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는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5가지 서식을 지정하는 예제이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서식 문제의 배점은 10점입니다. 첫 번째 서식은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 궁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 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에 없을 때는 직접 1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 주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밑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은 A3부터 G3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A4부터 C10까지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부터 G10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맞춤에 가셔서요.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해 주시고요. A3부터 G3만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요. 글꼴 색깔을 보라 선택하시고요. 아니 보라, 자주네요. 자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배경 색깔 가셔서 노랑 선택합니다. 다음은 F4부터 F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 탭에서요. 사용자 지정 가셔서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샵과 0이 있는데 자릿수가 없을 때 0으로 채울 때는 0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물론 샵.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소수 자릿수가 없을 때 0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점 뒤에 꼭 0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퍼센트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D7세 클릭하시고요. D7세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셨다면 다시 한번 D7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겠습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메모를 선택하신 다음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시 클릭하시고요. 맞춤 탭하셔서 자동 크기 선택하셔서 자동 크기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G10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글꼴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서식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클릭하겠습니다. 문제는 조건부 서식이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부터 B5부터 H13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탭에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뭐뭐이거나 라는 것은 OR 조건입니다.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다. equal 입력하시고요. OR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전공의 첫 번째 데이터 D5셀을 클릭합니다. 달라 D, 달라 O라고 되어 있는데요. O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D열에서 행의 위치 5, 6, 7, 8부터 13까지 바뀔 수 있도록 O 앞에 달라는 지우시고요. 그 값이 경영학과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경영학과이거나 다음은 총점이 총점의 첫 번째 데이터 H5셀을 클릭하되 O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셔서 H열에서 행은 달라질 수 있도록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개의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가로 닫으시고요. 그래서 조건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요. 글꼴의 색깔은 파란색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꼴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조건부 서식 배점 5점입니다. 입력 5점, 서식 10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5점에서 기본작업의 배점은 20점입니다. 다음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문제에 대한 배점은 8점씩, 바로 40점입니다. 첫 번째, 총점수에 대한 순위를 아래 지시사항에 참조하여 시상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합니다.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 동상, 나머지는 공단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기에서요. F3셀 클릭하시고, 수식 탭에 함수 추가해, 통계에 가시면, 랭크란 함수가 있습니다. R, A, N, K 선택하시고요. 앞에,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152가, 두 번째, 152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2, 3부터 20 데이터들 중에서, 2, 3부터 20 데이터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주시고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림차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시상에 해당한 값 1등부터 8등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등까지는 동상이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 이 코를 뺀 랭크 함수에 대한 수식을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추주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수식을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1등이면 대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5등부터 8등까지는 큰 따옴표 열고 닫고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 다음 확인,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부터 4등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서요. 소속이 소초인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겠다. Average, If입니다. 조건이 한 가지니까, If 쓰시면 되고요. 여러 개라면 S 붙인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 함수 추가에 가셔서요. 통계에 가셔서 Average, If 선택하시고요. Range,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I3부터 I9에 가서 조건은 서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을 구할 범위는 J3부터 J9 영역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표 3의 교재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여, 판매 금액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류가 있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먼저 판매 금액부터 구하겠습니다. 이 콜,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판매가를 곱할 건데, 판매가가 수직으로 작성된 표를 참조할 겁니다. VLOOKUP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VLOOKUP, 왼쪽에 있는, 왼쪽 두 번째에 있는 교재명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의 위치는 교재명 판매가가 있는 G14부터 H18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워드 1급부터 시작하는 G15부터 H18 선택하셔도 됩니다. 위쪽에 있는 필드를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표를 수식에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 고정된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컬럼 인덱스 넘버에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여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번째에 오셔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문자를 비교해서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넣으시고 확인하시면 판매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문자로 입력된 데이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if error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equal 다음부터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합니다. 수식의 논리에 가셔서요. if error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그 다음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쪽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땐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수식을 범위 정해서 잘라내시고 그 다음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예지에서요. 소속이 상공에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가지고 제24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요. 소속이 상공이고 그 다음에 우승 횟수가 5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네요. 그렇다면 카운트 if s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4 선택하시고요. 카운트 함수는 통계 안에 들어있고요. 카운트 if s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소속이 입력된 제24부터 제21 영역에 가서 소속이 상공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우승 횟수가 입력된 l14부터 l21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5번 이상이다. 그거나 같다 5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2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그래서 m%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명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왼쪽 아래쪽에 가셔서요. 입사 시험 평가 점수를 이용해서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수학이나 영어가 7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면접 점수는 무조건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수학이나 영어 중에서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f24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논리에 가셔서 if 선택하시고요. 조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조건에다가 and라는 함수 함수는 조건이 있는데 둘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무조건 면접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면접이 7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or 함수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중에서 하나라도 70이 넘으면 되니까 or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수학 점수 c24가 크거나 같습니까? 70 심표 그 다음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 가로 닫는 것은 or에 대한 가로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and에 대한 함수 가로가 닫힌 겁니다. 그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한다. 끈타운뼈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5문항 풀어 보셨고요. 배점은 8호 40점 배점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클릭하시고요. 분석 작업 첫 번째 배점은 10점입니다. 부분 점수 없고요.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의 상품명이 WTSM으로 시작하는 항목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W로 시작한다 얘기는 영문 상태에서 W 별이라고 입력하시면 W로 시작하는 거고요. T 별 그 다음 세 번째 S 별 그 다음 M 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 입력을 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다.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는 항상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왼쪽 열과 첫 행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정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통합 클릭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참조할 영역은 A2부터 D8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추가. 표 2에 있는 A11부터 D17을 참조하겠습니다. 추가 그 다음 A20부터 D26을 참조하겠습니다. 추가 그 다음 참조할 때 첫 행과 왼쪽 열을 사용해서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분석 작업 두 번째 마찬가지로 배점은 10점이고요.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현재 순이익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제조원가, 판매가, 초기 투자 비용, 홍보 비용, 판매량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순이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C8셀의 계산식이 작성되어 있고요. 현재 이 금액이 판매량과 판매가에 따라 변동에 따라서 순이익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를 작성하실 때 달라지는 값이 가로와 세로 두 개의 항목이라면 교체하는 부분 C14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이콜 C8셀 클릭하고 엔터. 똑같은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수식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C14부터 H2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가상 분석에 가셔서요.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에서 행은 판매량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첫 행이 판매량인데 판매량은 계산했던 데이터에 C7셀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열 입력셀 범위 정한 데이터 판매가는 계산식 C4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값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한 값에 대해서 D15부터 H20까지 영역에 대해서 서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숫자에 가셔서요. 현재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음수는 가로로 묶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라는 건 첫 번째 음수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예제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 문제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 마우스 포인트는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생산 비용과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겠다. 두 개 영역 E3부터 F9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수식에 가셔서 자동 합계 평균 클릭하시거나 또는 Average 입력하셔서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 복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균 값을 다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자 합니다. 삽입 탭 하셔서 도형에서 빈 면을 선택하시고요. 기본 도형의 빈 면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G4부터 G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빈 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평균 선택하셔서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평균 값을 지웠을 때 실행이 되나 확인해 보시면 네 확인되실 거고요.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키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위치는 A2부터 F9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서요.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A2부터 F2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서 글꼴에 채우기에 가셔서요. 노란 색깔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 작업까지 다 되셨다면 이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연결할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G7부터 G8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던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서식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보통 작성하거나 또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지금 예제에선 차트를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분야별로 A2부터 A9 그 다음 학생수와 수강자수 그렇다면 A2부터 D9, C9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 탭에 가셔서요. 차트에 가시면 문제에서 문꾼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막대형 가시고 첫 번째 보이시는 문꾼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위치가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시작은 A11셀에 맞추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I28셀까지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자수 계열은 수강자, 붉은색 계열을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셔서요.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보조축으로 표시하기에서 꺾은 선형 다시 선택하시고요. 바뀐 수강자수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 선택하시고 닫기. 오른쪽에 있는 눈꾼은 꺾은 선형의 눈꾼이다. 보조축을 사용하겠다라고 작업을 하신 거고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네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 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궁서체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크기는 14 궁서체 14 굵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수강자수 계열의 수강자수 꺾은 선형에서요. 운동 하나만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꺾은 선형의 운동을 클릭하면 전체 꺾은 선형이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운동을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요. 둥근 모서리 선택하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에 대한 작업 다섯 문항 처리를 하신 겁니다. 2점식에서 2호 10점 차트 문제도 배점은 10점입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